여자분 준결승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홍팀의 누구죠? 홍팀의 신봉선! 홍팀의 선 김혜선! 자, 미리 보는 결승전이죠! 미리 보는 결승전!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혜선 선수는 왠지 모르게 천하장사 이력이 있을 것 같지만 했을 것 같아요 아직은 없습니다 오늘 꼭 타이틀을 가져가겠다 각오를 하고 있는 것 같죠? 자, 그리고 우리 신봉선 선수는 여리여리함 속에 강인함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테니스, PT, 운동만 하면서 삶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체중도 체지방만 11.5kg를 감량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기관리가 뛰어나다 살 빠져서 힘은 많이 없어졌어요 아니야, 근육은 많아요 근육! 파이팅! 자, 우리끼리 결승 가자! 가자 가자! 시청자 여러분들 집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긴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리 보는 결승전! 무슨 일이야? 자, 키도 비슷하고 홀랄라 세션인데 버스컷 버스컷 자, 우리 복귀 타!" 길이! 기리야 패스! 신봉선 한번 파이팅 해주세요! 자, 신봉선! 파이팅! 김혜선! 파이팅! 김혜선 씨 앞보줄 한번만 와봐 아 아니야x2 아니야x3 그리고 표정 돌변했어 신이네르진 동선이! 응선아, 너 훈련하는 걸 잊지 마. 파이팅!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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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잡았어요? 다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왜 몇 개 딱 들어갑니다, 지금. 자, 2.3. 2만 8. 가수, 가수. 자, 조금씩 지치는 것 같죠. 자, 이제 서로의 힘을 느꼈거든요. 이제 체력길이야, 이제 체력길이야. 자, 저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선아 다 왔어, 지쳤어, 봉선이 지쳤어. 밖에도 지쳤다, 나도 힘들지 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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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누구라도 하나 공격하면 여기 오게, 여기 오게. 이제 체력 싸움입니다. 누가 먼저 지치냐, 누가 먼저 지치냐, 공격을 하냐. 자, 지금 굉장히 힘들 때입니다. 자, 여러분들 힘내라고 박수! 아, 어떡해. 자, 상대는 지쳤어. 자, 누구나 예상을 했었던 김혜선 선수의 승리가 바로 끝나지가 않고요. 자, 신 봉선 선수 잘 버티고 있습니다. 내가 힘든 간과 상대도 힘듭니다. 과연 어떤 pase. 오, 오! 안 되나요? 오, 그렇습니다. 막상벅파! 자, 좌우로 흔들어야 되, 좌우로 흔들어! 막상박하! 자, 신 봉선 선수의 악발 1승 드러내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 경계승전은 누가 될지 여러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지! 그렇지! . 연겸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와 진짜. 김혜선 선수의 영리은 스킬. 대단합니다. 처음에 자세만 봤을 때는 신봉선 선수가 유리할 것 같았거든요. 근데 끝까지 가니까 체력과 기다림의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잘했어. 이 명경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자 이제 그녀가 나올 차례가 됐습니다. 부전승에 그녀가 나오죠. 그렇죠. 아 이분 비밀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홈팀의 정유인. 하지만 아이돌 천하장사 출신 김혜원이 승부합니다. 지금 기껀 해도 돼요? 잠깐만. 지금 기껀 해도 돼요? 어떻게 이겨? 잠시만요. 아이템을 착용한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갑옷 입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 어깨예요. 갑옷 아닙니다. 아니 유희님 왜 역삼각형이에요. 우리 정유인 선수는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체전에서 단 한 번도 매달을 놓친 적이 없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국가대표 수영 선수입니다. 굉장합니다. 팔뚝 굵기가 35cm가 넘습니다. 여자 마동석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예원아 팔 걷어봐. 팔뚝 걷자. 예원아 괜찮아 기술 있잖아. 야 씨름이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야. 버릴 수 없어. 우리 예원 씨는 항상 경기 들어가기 직전까지는 수줍합니다. 맞아요. 경기가 들어가는 순간 돌변하는 예원 선수. 저기 수영 선수지 뭐 씨름 선수냐고. 자 우리 5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수리남에서 신스틸러로 활약한 김예원이 이길 것인가. 아니면 추석 연휴에도 훈련하다가 쉬어본 적 없다고 하는 정유인이 이길 것인가. 3파 3파 마리 잡아 마리 잡아. 기술 있잖아 예원이가. 프로그램에서 해 왔습니다. 프로그램에서 해 왔습니다. 두 선수 자세 너무 멋집니다. 너무 좋아요. 나이팔 예정 공부합니다. 나이팔 예정 공부합니다. 나이팔 예정 공부합니다. 나이팔 예정 공부합니다. 어차피 저쪽도. 아 모르겠습니다. 어어 제말래. 아 제말래. 아 제말래. 아 제말래. 아 제말래. 아 제말래. 아 제말래야. 아 제말래요. 아 제말래요. 예원이 이익자. 잘 지내셨죠? 잘 지내셨죠? 잘 지내셨죠? 뭐야? 아니 근데 저희 MC님 저희가 정확히 상황을 몰라서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대치기입니다 대치기 대치기 그러니까 우리 정기희 선수가 먼저 기술을 걸었는데 그걸 예원 선수가 돌려버린 거죠 무지개 반사 예 긴장했습니다 김여호 선수 승리해! 김여호 선수 승리해! 자 우리 서정훈 감독님 여기요 여자부 장타 확보했습니다 그러네요 청팀에서 나옵니다 무조건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두 명 다 청팀이 가져간다고 그랬죠? 1시 정도 보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여기요 좀 아세요 저기 미안한데 우리 민경훈 씨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요? 민경훈 선수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자 민경훈 선수는 여기 써 있는 대로 출전의 이의를 두는 선수입니다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리에 앉아 주신 것만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사진을 한 번씩 잘 안 하셔도 돼요 박수